검찰개혁의 핵심 공약인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문모일 총장이 박종철 열사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병약해져 안기조차 힘든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뵙고 사과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한마디 31년이 걸렸습니다 박종철 열사는 물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해온 대한민국 검찰 문모일 총장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박종철 열사의 고등학교 동기라는 김기동 검사가 동행했습니다 김기동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7년 검찰의 BBK 수사 당시 담당 검사였습니다 검찰이 대선을 2주 앞두고 내놓은 수사 결과 BBK 다스는 이명박 후보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분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불과 이틀 후 엠비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BBK 수사 담당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 김기동 검사 부장 최재경 검사 3차장 김홍일 검사 김홍일 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 부산고검장으로 영전합니다 BBK 수사를 지휘한 최재경 검사도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거쳐 중수부장이 오릅니다 당시 특수부 검사들에겐 선망의 자리였던 대검 중수부장 특히 최재경 검사는 선배기수들을 제치고 중수부장에 올랐습니다 에이스 검사 똑똑하고 충성심 강한 검사 아니면 갈 수가 없죠 충성은 누굴 향한 충성이죠? 정일진 수사 방향에 대한 충성이랄까? 김경준 씨는 검찰 수사 당시의 일화를 여러 차례 폭로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나 우리는 이명박을 기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소해봤자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 같다 그러면 검찰은 죽는다 다 네가 했다고 하고 끝내면 BBK 수사 책임 검사들 중 유일하게 현직에 남아있는 김기동 검사 이명박 정부에서 영전에 영전을 거듭한 김기동 검사는 대부분의 동기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던 것과는 달리 내리 4년간 서울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BBK 수사 결과에 대한 엠비의 선물이었을까? 김기동 검사를 만났습니다 김기동 검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구속되셨습니다 10년 전에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세란 당시에 부 부장 검사로 수사팀에 참여를 했습니다 부장 검사 이하 수사팀 검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경준씨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검사와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을 수행했던 또 한 사람 박정식 현 부산 고검장입니다 2008년 BBK 특검 당시 다스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는 전년도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선인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스는 엠비의 것이 아니라던 그때 그 검사들 박정식 검사 역시 엠비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 이과장에 오르는 등 영전했습니다 박정식 부산 고검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10년 전 그 수사 결과에 대해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검사장님, 박근식 PD입니다 바쁘신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배출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졌는데 다스 수사가 지금 제기됐지 않습니까? 좀 맞지 마십시오 제가 여쭤면 본인이 답변 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여쭙고요 괜찮습니다 다스 제기가 됐는데 10년 동안 10년 전에 불기소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안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저희들 파견 검사들이 나가서 제한된 수사 인력과 짧은 수사 기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식 검사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수사 라인에 있기도 했습니다 소고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다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그 남성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가 피해 여성에게 했다는 말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3차장 검사가 박정식 현 부산고검장이었습니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하셨는데 그때는 정당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 당시 수집된 증거관계에서 또 검찰 시민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관계에 따라서 처분했다고 그렇게 저희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 다스의 실소유준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철저하게 수사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수사했는데도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말이 맞다면 당시 수사 검사들은 그들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영전의 영전을 거듭하며 화려하게 검찰 조직을 장악해왔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데에만 열중하던 정치검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승승장구하게 되었을까요 검사위의 검사라고 불리는 이른바 정치검사 그들이 누구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주도 2014년 8월 12일 늦은 밤 초록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합니다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던 남성은 대로변에서 응난 행위도 합니다 노출된 상태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7차선 왕복 도로인데 도로를 횡단하시면서 왔다갔다 하는 영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한여름이고 대로변이라 차량도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시간은 2시간 정도 됩니다 2시간이요? 네 네 당시 신고했던 여고생의 이모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귀가하던 길에 그 남성과 마주쳤다는 여고생 그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집에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오다가 우리 동생 밤늦게 오다가 보면 무섭지 않을까 해서 놀라지 않을까 해서 신고했던 거지 그러나 경찰에 연행된 중년 남성은 산책 중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는 일단 귀가 조치됩니다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전체 다 범행 구인하셨고요 본인도 이제 저에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꼭 진위업을 가려달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누군가 경찰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분도 저한테 인적사항 전혀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단지 심부름꾼이다가 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진술서가 담긴 봉투를 이렇게 인계해 주게 되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검찰 직원이더라고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는 경찰 인터넷에 그 중년 남성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김수창 지검장 검찰 최고위급 간부가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지포된 겁니다 인천지검 재직 당시 일도 논란입니다 2010년 대형 기획사 소속의 걸그룹 멤버가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류를 들여오다 인천지검에 적발됐습니다 그 마약류는 암페타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향정성 의약품 남옥에 해당하는 약품입니다 각성제죠 그래서 뇌를 자극하는 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잠이 안 오고 피로감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야로도 남용이 되고 법질서와 기본을 지키는 생활 21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때 박범씨에 대한 검찰 처분은 입건 유예 소속사 대표는 박범씨 측이 암페타민 반입이 불법인 것을 몰랐다며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인 것을 몰랐다는 박범씨 측 그런데 과자박스에 젤리류라고 적고 암페타민 82정과 젤리를 섞어 넣은 후 반입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대리 처방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약을 받았고 또 들어올 때 마저도 젤리 형태로 그것을 굉장히 섞어서 젤리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본다면 어떤 검찰에서 입건 유예 한다는 피의자의 변명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논란이 된 것은 유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수한 일반인은 구속 기소 암페타민 82정을 밀수한 박범씨는 무혐의에 가까운 입건 유예 처분 당시 수사 담당 검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암페타민 29정을 들여왔다가 구속 기소가 됐었잖아요 그때 그런 게 있었나요 올해 그게 한 8, 9년 돼가지고 저도 감당을 하네 근데 아마 그때 그건 다른 뭐가 있었을 거예요 밖에서 알지 못하는 뭐가 있었을 겁니다 수사 같은 경우에도 한 한 두 달 정도 굉장히 좀 오래 걸렸다는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전혀 그런 논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당시 담당 부장 검사 이영기 직속 상관인 2차장 검사가 김수창 인천지검장은 김학의 입건 유예는 말 그대로 입건도 안 했고 사건 번호도 안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인데 암페타민 82정을 원래 가지고 들어오는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 유예하는 것은 정말 이래적이에요 조 변호사는 검찰 시절 인천지검에서 2년간 마약 수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없죠 반드시 입건해서 말 그대로 정말 피지 못할 사정이 있었으면 그래도 구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구속은 아니라더라도 그게 아마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제주도 초록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중년 남성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CCTV 속 남성으로 지목된 김수창 제주지검장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인격이 말살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받기 위해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날 즉각 김수창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공연 음란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하자 김 전 지검장은 그제서야 변호인을 통해 범행을 시인합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도 성실히 잇따르겠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 음란죄 공연이 음란 행위를 한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서둘러 처리해 준 검찰의 행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당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입니다 당당한 검찰이냐 뻔뻔한 검찰이냐 물으며 공연 음란죄는 정식 재판 청구가 원칙이며 정식 재판에 휘부된 검찰 공무원은 해임 등 중징계하는 것이 대검 지침이라고 지적합니다 스스로의 지침마저 무시한 검찰 그런데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검사는 신고자 측에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자 측은 당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안 해준 것에만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고 인터뷰 안 한 것일 때만 정말 감사하다고 아마 은연주의 튀어나왔겠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겠지만 그게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의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가장 검찰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일시적 해프닝으로 무마시키고 김 수장이란 사람을 조용히 퇴장시키고 이렇게 할 것인가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2014년 11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름도 낯선 성선호성장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성선호장애인은 성도착증과 같은 용어이긴 하지만 의사들은 쓰지 않는 생경한 용어입니다 전혀 쓰지 않죠 일반인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통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왜 전혀 의사들도 쓰지 않는 생소한 용어를 썼는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민들한테 조금 헷갈리게 하는 거죠 눈을 가리겠다는 거죠 소위 손 도착증 환자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가 검찰에 대해서 병검사, 부장검사, 저장검사 검찰 최고의식이 올랐다는 거 국민들이 아 저렇게 되면 지금까지 검찰 결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런 것으로 검찰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을 한 거죠 성선호성장애 치료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람이 검찰 최고의식까지 올랐다는 것 총 12명입니다 더구나 공연 음란 사건의 기소유예율은 14% 정도일 뿐입니다 이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시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문제예요 오직 고위검사 특히 제주 지역이 최고의 검찰 질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만 특별한 동정을 더 받은 거잖아요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검찰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성선호성장애가 완치됐다며 변호사 기업을 했습니다 김 전 지검장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네, MBC PDC 쇼팀인데요 네, 인터뷰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 공무원을 보신 거죠? 네, 제가 전달했어요 아, 인터뷰를 안 하시겠다고? 네, 네 이번엔 부산지방검찰청입니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 A 검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의 고소장을 분실합니다 A 검사는 실수로 고소장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 사이에선 묘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정장 문제는 고소장 분실 후 A 검사에 대처했습니다 동일한 민원인이 기존에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위조한 겁니다 이를 알아챈 민원인의 항의로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당히 중한 범죄죠 보통 이렇게 고소장을 잃어버렸을 때는 고소인한테 사실을 얘기하고 다시 고소장 빠진 부분을 받든지 하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 A 검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혹시 이 검사님은 계속 계신가요? 이 검사님이요 그만뒀죠 네? 그만뒀다고요? 아, 그만두셨습니까? 아, 근데 혹시 그때 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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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종국적인 어떤 징계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이 검사는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A 검사는 한 대형 금융사 회장의 딸 의혹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이뤘습니다 뭐 뭐 여쭤봐도 특별히 뭐 개인적 상황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기 없네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사직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2년 전 A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앙지검이 고발했는데 이 사건을 부산으로 갔다가 또 서울 서부지검으로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간 거죠 그래서 담당 검사하고 뭐 연락을 해보셨어요? 네 오늘도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분도 자기의 부서가 또 바뀌어서 이제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년째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검토가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처방을 왔던 사건이겠죠 검사들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도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검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고위직 검사이거나 또는 신분이 높은 그런 고귀한 귀족 검사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 또 더 다른 일반 검사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특혜와 특권이 적용된다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합리적으로 검사가 사표를 낸다고 곧바로 실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표를 내더라도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나면 연금은 물론 변호사 등록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 나온 지검장이 말합니다 사직을 통해서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걸까요 검찰청에는 죽어라 일만 하는 이른바 개미 검사들과 그 위에서 떵떵거리는 소수의 정치 검사들로 나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일보다는 정치 잘하는 검사들을 스스로 감싸고 키워왔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사회의 변곡점이 된 미툰동은 서지연 검사의 용기로 시작됐습니다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도 바랍니다 한 기자가 서 검사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위직 남성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서 검사님의 기사를 보고 난 뒤 분노가 잃어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위직 남성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우연이겠지만 안태근 전 검사와 이진환 전 검사의 행위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단둘이 있었던 자리가 아닌 공개된 자리에서 너무도 대담하게 성추행을 저질렀죠 게다가 세부적인 행동마저 유사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기자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였습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댓글 수사팀이 있었고 그 수사를 지휘하고 관할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기자들에게는 항상 뭔가 정보나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었죠 이진환 검사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 수사팀 지휘라인에 있던 그는 기자들 사이 숱한 구설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당선되면 나는 옷을 벗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기자들 주변에서는 이 사건이 무죄이기 때문에 나는 기소 자체가 탐탁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 지휘검사이면서도 이진환 검사가 윤석열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이뤘습니다 이진환 검사는 댓글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진환 검사가 중요 역할을 수행할 때 윤석열 검사는 좌천에 좌천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참담하고 황당하지만 특정일을 겨냥해서 그 인사가 잘못됐다는 듯 할 누트도 없고 대부분 검사들은 그냥 자기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할 뿐이죠 어떤 인사가 잘못됐다 뭐가 부당하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불명예 퇴진한 뒤 2013년 12월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직후에 쓴 이진환 검사와 출입기자들의 송년 모임 술이 많이 취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친분을 과시하면서 딱 우리 친하잖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고 스킨십을 하고 그랬었죠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그리고 등을 쓰다듬고 술자리 후엔 기자에게 전화해 좋아한다고도 했다는 것 물론 술이 취했겠죠 술이 취한 상태였겠죠 근데 술이 취해서 한 행동이라고 해도 그 가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기자는 즉시 회사에 보고 다음날 검찰에 공식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 검찰 내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기를 생각을 했던 거죠 사과를 하는데 본인이 한 행동 제가 입은 피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한 게 아닌 거죠 내가 술 취했다면 술 취해서 그랬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리고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다 사과하겠다 그런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피해나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한 번도 그 자리 말고 네 신한 사장이랑 식사자리 점심자리나 저녁사를 할 때 네 그분이 뭐 구속사원 발언을 워낙 많이 하셔서 아 성적인 발언데요 그게 막 넘나드는 발언이요 야스란 사람 발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석하셨던 수행하러 오신 검사님들이 안절부절했던 게 기억나 검사가 이렇게 여기자를 성충원할 때 검찰에서는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 검사를 감싸기만 할 것입니까? 지금 감찰 진상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찰하고 있습니까? 감찰본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검사고 잘 나가다 보니 거기 가서 오만한 짓을 했구나 라고 저희들이 나가게 됐죠 그래서 딱 걸릴 타임이었다 해서는 절대 안 될 짓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 역의자 추행사건은 뭐 확 돌았었어요 이 얘기가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찰본부장 경고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경고라고 하면 인사상의 기록이 남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한 자리 있고 나서 다른 자리로 전보 발령을 할 때 참작이 되지 않는 거죠 성비위사건은 최하 견체기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대검 얘기에도 어긋나는 결과 더구나 유사한 성추행사건으로 면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다른 검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감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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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의 공정성을 위해 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구성한 기구입니다 감찰위원회는 왜 그런 결정을 만들었을까 내가 기억하곤은 여기다 또 뭐 그거 굳이 필다 또 이거를 이시아 삼고 싶어 하지 않는 의견이다 라는 식으로 검찰 쪽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게 왜 이 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이게 지금 감찰 안건으로 나왔는지 그것도 이상하지 않냐 그랬을 때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 이 의자의 그 추행사건이 그 사실 그대로 어 보호가 됐다면 그게 무혐의가 된다는 건 도무지 의미가 없지 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 뭐 감찰부에서 보호한 대로 보호한 걸 가지고 토론할 도움이 바뀌었거든요 당시 감찰과장은 김훈 검사 그리고 판사 출신 이준호 변호사가 감찰본부장이었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위원인 그에게 감찰 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검 예규조차 무시한 감찰 결과 기자는 이진환 검사를 고소합니다 여기서 두 명 정도가 저한테 와서 되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위험에 처해 있을 뻔했다 그런 위험에 실제로 이제 피해가 있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것만 두 개니까 그래서 더 고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기도 했고요 아 이게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은 그냥 실수로 한 게 분명히 아니구나 박주민 의원이 박주민 의원이 당시 담당 변호인이었습니다 검찰 조직과 검찰 식구들을 챙겨야 된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1인 시위를 할까 지금 검찰 앞에 와서 그러면 수사해 줄래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아주도록 그 정도로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검사가 작성한 진술 조서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렇게 많이 조서를 수정한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피해자는 A라고 진술했는데 출력해서 보니까 A가 아니라 C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고치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었던 게 누군가를 당연히 이진환 검사 때문에 뭔가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가진 거죠 고소 1년여 만에야 이진환 검사를 소환 조사한 검찰 2015년 11월 무혐의 처분합니다 이진환 검사 성추행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맡았습니다 부장검사 심우정 차장검사 천현준 중앙지검장 박성재 심우정 부장검사 심우정 부장검사는 당시 엄정하게 수사에 처분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전현준 당시 차장검사는 퇴직한 상황이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사직한 이진환 검사는 현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그 파장을 이미 알면서도 그렇게 될 경우에 언론에서도 기사화가 될 것이고 사회 비난이 집중될 것이고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또 일어날 것이고 다 예견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한 거예요 이진환이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전체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정권에 충성해라 정권에 충성하면 너희들이 뭐 살인 등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 우리가 감사 좀 보호해주마 이진환 전 검사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서면이나 뭐 전화 인터뷰 이런 거 다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진환 전 검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진환 검사님 안녕하세요 저 MBC PD숍에서 나왔는데요 네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진환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 성추행권 한 말씀 해주시죠 하시면 합시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뭐예요? 네 아 아 검사님한테 저희 인터뷰 아니 뭐하는 건데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성찰에서 사장님 잠깐만요 아니 뭐해 뭐하는 건데? 이진환 검사님한테 저희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아니 인터뷰를 한다고 했다 하면 가게 와서 하냐고 그로부터 1시간 후 이진환 검사가 식당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검사는 경고만 받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마지못해 하게 된 수사도 결과가 허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이 과정을 본다면 힘 좋은 정치검사라서 봐줬다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이렇게 제 식구를 감싸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20년 넘게 돈이 되고 있는 공수처 이른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합니다 검사위의 검사 정치검사 권력과 결탁한 한 무리의 정치검사들이 대한민국 검찰의 대명사였다는 것을 검찰은 부인할 수 있을까요? 현직에 있을 때는 정치검사로 나타나고 옷을 벗으면 부패검사로 나타나는 거죠 윤리의 의식 수준 이것이 공무원일 때 자기가 공복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공병정대함을 갖추고 있지 않고 공병정대함이 없기 때문에 옷을 벗으면서 부패에 들어가는 거죠 검찰 공화국이라 불렸던 박근혜 정부 검찰 스스로는 물론 국가의 불행까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검찰이 각 나라에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검찰이 무슨 사건을 발표하면 특히 대형, 정치권과 연관된 그런 대형 비리 사건 같은 걸 발표하면 국민들이 자세히 몰라도 검찰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권력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발표를 하면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도 무조건 안 믿고 봅니다 촛불 시민들에게 적폐청산 1호로 지목된 검찰 새 정부 첫 검찰 수장 문무일 검찰총장의 일성은 변화였습니다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정치적 중립성 미흡 내부 비리, 과잉 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찰 구성원들 스스로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개혁에 나서거나 협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특권 속에 안주해온 그런 집단이고 통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사실상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집단이거든요 모든 권력을 독점한 채 정의와 인권, 진실을 유린했던 정치 검찰 더 이상 시간은 검찰의 편이 아닙니다 검찰들이 조금 더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치에 어떻게 평가를 주고 하는 게 있으나 국민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죠 뭐 검찰이 국민들을 받고 있는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틀 원치 않도 국민들의 말을 한번 따라와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해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장악형은 검찰에겐 어떤 명예가 남아있을까요? 95%의 검사들도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국민들에겐 저항하지 않았던 그들 모두 공범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간 독점적 권력을 누려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무소 불의의 권력을 얼마나 불공정하게 행사해왔는지 국민들은 그동안 쭉 목격해왔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적폐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는 것을 검찰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법의 날입니다 PD수첩은 대한민국 검찰이 과거의 불명예를 씻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 몇 명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제도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검찰 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종교 리그 제가 의식을 못할 정도로 집단폭행을 했지요 총대원 총무하는 박스와라 전군지에 안치고iano학의 언론을 Studies가 개선이 깜깜하게 해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약속을 아직ไ просom 왜 저희를 많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쭤볼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적폭만도 못한 지단계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